지금부터 이문재와 함께하는 잠깐만 홈쇼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 바로 마스크팩인데요. 상품의 개발자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셔서 아무 제품이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유미상 마스크팩 건조한 건성 피부는 물론이고요. 기름 많은 지성 피부, 더 기름진 피부, 이 기름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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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뭐 하시는 거죠?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유미상 마스크팩 모든 사람의 얼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조금 큰 유미상 씨도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9189-9406-4989-먹구-자구-싸구-병들구-두껍구-두껍구- 저기요,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외롭구-그건 맞구-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이고, 또 전화 안 받고 또 거울 보고 있네. 어이! 그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사랑합니다, 고객님. 잠깐만, 쇼핑입니다. 마스크팩이요?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야!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뭘 째려봐!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유민상 마스크팩. 아니, 잠깐만! 보일러하고 무슨... 아니, 너희 계절도 안 맞아!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제품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사실 피부과에서 치료받으면요. 못해도 20만 원 정도 깨지거든요. 하지만 저 유민상 마스크팩. 절대로 피부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뒤지지 않습니다. 한 장에 20만 원이에요. 네, 왜 왜 왜 왜 왜. 아, 가격이 안 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품 대구우먼 오나미 씨도 저희 제품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오나미 씨! 안녕하세요, 오나미예요. 네, 너무 좋다. 유민상 마스크팩. 저도 촬영 중간중간 붙이고 있는데요. 잠깐만 붙였는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네, 얼마나 좋아. 어이구, 눈썹 달아나갔어요. 아, 대구우스! 아이고. 아, 진짜. 오나미 씨, 오나미 씨 되게 더 웃기게 됐어요.